집사님 너무 좋아요 제가 10만원밖에 안가 아 진짜야? 노래방 아 그래요? 노래방 기기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오 중복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아 이거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가세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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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